안녕하세요. 다익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아다익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노아다익에 2,000원짜리 아이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엄청 이쁜 아이들이 신상으로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요. 꼼꼼히 보시고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에는 2,000원이고요. 세포트에는 5,000원입니다. 세포트에 5,000원 너무 착하게 해드리니까요. 한번 품어서 이쁜 아이들 빌러보시고요. 아주 다글다글 아주 잘 묵은 아이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노아다익은 인천 남동구 비루대로 895-1번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이쁜 러블리 로즈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색깔이 물이 싹 들어왔죠. 색깔이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따글따글 묵어서 묵은 등이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깔도 들어오고 아주 따글따글 합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5, 6cm 풀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 정도. 얼굴이 지금 다 2개씩 이렇게 달려있는 2개 내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2개 내지 3개.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1개짜리는 없습니다. 1개짜리 없고요. 이 2개 3개 돼있는 아이들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세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세포트에 5,000원. 이렇게 된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는 누구나 다 좋아하시죠. 있어도 또 데려가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죠. 3개 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미니 오베사입니다. 미니 오베사. 알갱이가 너무너무 귀엽게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긴 미니 오베사. 3개 5,000원입니다. 여기도 이 아메치스입니다. 이 아이는 아메치스. 아메치스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이 아이도 무거워서 색깔도 이쁘게 올라와 있고 지금 아메치스 더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농장에 못 가셨다고 이 아이 더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요. 주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메치스가 알갱이가 동글동글해가지고 색깔도 빨갛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있는 아이. 목대도 있고 자구도 올리고 있는 이런 아이. 3개 5,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문가드니스입니다. 문가드니스. 문가드니스가 이렇게 라인 끝으로 사악 입술을 그리고 있는 게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도 3개 5,000원입니다. 문가드니스 3개 5,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파랑새가 지금 백분도 포삿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도 3개 5,000원이고요. 네. 여기 또 런요니입니다. 런요니가 아주 달달 묵었죠. 너무 예뻐요. 이 런요니가 아주 한 몇 년은 묵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좋고 달달 묵어서 색깔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 입술장이 아주 짧아진 모습이고요. 분도 예쁘게 올리고 있고 너무 예뻐요. 런요니 이렇게 예쁜 아이가 또 3개 5,000원에 해드립니다. 런요니 없으신 분들 한번 데려다 길러보시고요. 이렇게 싹 이불에 오므려가지고요. 이렇게 싹 연고 핏을 하고 있죠.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된 아이. 너무 예쁘죠. 런요니가 3개 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미니벨 금입니다. 미니벨 금. 미니벨 금이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거 아시죠? 진짜 이쁘답니다. 미니벨 금. 빨갛게 물이 들어오면 진짜 너무 예뻐요. 런아이도 3개 5,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프리린제가 들어왔는데요. 오 진짜 입장 로제트가 너무너무 예뻐요. 통통해가지고요. 아주 너무 통통하고 예쁘죠. 오 어쩌면 이렇게 통통할까요? 싹 이쁘게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고 이렇게 이쁘게 통통한 모습이 너무 이쁜 것 같죠? 이렇게 이쁜 통통한 아이. 이 아이가 프리린제고 3개 5,000원에 듭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또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쁜 또 시크릿이 들어왔어요. 시크릿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 이쁘죠? 이 시크릿은 이렇게 솜털이 송송 올라와 있죠? 이렇게 솜털이 보송보송 올라와 있는데 이런 솜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물이 한 번 들면요. 아주 진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좀 춥수랑도 비슷하게 생겼죠? 춥수도 이렇게 솜털이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솜털 달려있는 아이들이 물이 들면 아주 진하게 든답니다. 시크릿도 2,000원이고 3개 5,000원입니다. 시크릿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 진짜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지금도 아주 빨갛게 물이 들고 있죠? 이 정도인데요. 더 점점 더 진하게 물이 들 겁니다. 앞으로 시크릿도 한번 길러보시고요. 3개 5,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빵빠레입니다. 빵빠레. 빵빠레. 빵빠레가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사이즈 좋은 빵빠레가 들어와 있고요. 이 아이도 3개 5,000원. 하나는 2,000원입니다. 하나는 2,000원. 3개는 5,000원. 이 3개 5,000원 하시는 분들은 같은 종류끼리 3개 5,000원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콩란입니다. 콩란. 콩란이. 콩아리가 엄청 통통하고요. 엄청 커요. 밥에 넣어먹는 콩처럼 생겼죠? 이 아이도 엄청 매력있습니다.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죠? 이렇게 싹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 이렇게 딱 흘러내릴 때 참 귀여워요. 콩란이랍니다. 이 아이가 콩란. 살짝 긴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또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콩란 2,000원이고 3개는 5,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또 퍼플 딜라이트죠? 퍼플 딜라이트가 여름에도 이 보라보라 색을 내주는 아이인데요.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항상 이 보라색을 내주는 퍼플 딜라이트고요. 목대도 이렇게 있고 자구도 밑에 이렇게 달고 있고. 이 자구들이 다 달려있습니다. 밑에 자구들이 달려있는데요. 퍼플 딜라이트 수영이 멋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싹 목대가 있어가지고. 수영이 멋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한 3포트 이렇게 합식을 하면. 저도 이렇게 3포트, 4포트 합식을 했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아이도 무난하게 잘 자라는 아이고요. 병치레 같은 것도 잘 안하는 아이고. 벌레도 잘 안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벌레가 잘 안 생겨요. 어떤 아이는 막 깍지가 잘 생기는 아이가 또 따로 있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깍지도 안 생기고요. 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 2,000원. 3개 5,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백봉이죠. 백봉. 와 백봉이 코끝이 이렇게 라인으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백봉이 지난주보다 더 이뻐졌는데요. 사이즈 대비 너무 좋은데요. 가격 대비. 이 아이도 2,000원이고 3개 5,000원입니다. 8cm 풀분에 들어있고요. 너무 좋죠. 해갖게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앞으로 더 이뻐질 거고, 색깔이 더 이뻐질 거고요. 이 아이도 오리지널 백봉입니다. 오리지널 백봉. 오리지널 백봉이 이런 아이가 2개, 3개 5,000원입니다. 2개 5,000원짜리하고 비슷한데요. 거의 사이즈가. 2개 5,000원짜리가 있기는 있는데요. 사이즈가 이 아이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백봉 3개 5,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라울입니다. 라울도 풍성하죠. 2,000원짜리.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풍직하죠. 이런 아이들 한 몇 개만 이렇게 합식하면 우와 대품 될 것 같습니다. 중품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3개 하면 이 정도. 3개 하면 한 몸처럼 한 번 합식해 놓고 길러보시고요. 라울이 지금은 초록초록하지만 묵으면 묵을수록 라울이 예쁜 거 아시죠? 네, 이 아이 이렇게 세포트에 5,000원 해지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아이가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도 목대도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아이는 이렇게 목대가 있고 얼굴도, 오, 얼굴도 너무 좋은데요. 얼굴도 3도, 2도, 1도도 있습니다. 간혹, 간혹 1도도 있고. 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몰라코입니다. 몰라코. 몰라코는 또 몰라코도 참 멋있는 아이죠. 이렇게 싹 이렇게 물들면 빨갛게 진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렇게 엄폭하게 입장 요제트가 반질반질하면서 스푼처럼 이렇게 엄폭하게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몰라코도 3개 5,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양노죠. 양노, 양노가 아주 달달 묵어가지고요. 핑크핑크합니다. 너무 이뻐요. 오, 아주 달달 묵었습니다. 이 아이도 하얀 100분도 올리고 있고 너무 이쁘죠, 양노. 네, 아주 한 3년 이상은 묵은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멋있는 아이. 이렇게 사이즈도 엄청 커요, 사이즈도. 빨간 포트인데요. 이렇게 나갔습니다, 옆으로. 네, 큼직한 사이즈의 양노를 3개 5,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습니다. 네, 수량은 많고요. 네, 이 아이가 샌디고죠. 샌디고. 샌디고가 이렇게 수영도 멋있고요. 자구도 밑에 많이 올리고 있고 이 샌디고는 또 잎꽂이도 잘 돼요. 잎꽂이도 잘 되고 키우기도 무난하고 이 아이도 엄청 그냥 집어 던져놔도 잘 자라고 잘 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샌디고 목대도 있고 이런 아이들 괜찮죠. 이런 아이들 2,000원입니다. 이렇게 3개만 합식하면 부흥성 할 것 같아요. 이렇게 3개, 이렇게. 이렇게 3개 합식하면 부흥성 하겠죠. 샌디고도 2,000원이고 3개 5,000원 이고요. 여기는 또 펜덴스인데요. 사이즈가 너무 좋은 게 또 들어왔습니다. 펜덴스가 무겁고요. 완전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이렇게 라인 끝으로 확 이렇게 물이 들었고 100분도 삭 올렸죠. 이게 무거워야지만 이렇게 100분도 올라와요. 이렇게 100분도 올라온 펜덴스 사이즈 좋은 아이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이즈도 엄청 커요. 이런 아이는 진짜 크다. 이런 아이는 진짜 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펜덴스 2,000원이고요. 3개 5,000원입니다. 여기는 블루엘프입니다. 블루엘프. 와 블루엘프가 얼굴이 2두도 있고요. 이렇게 3두도 있고요. 1두도 있습니다. 랜덤으로 보내줄게요. 블루엘프 2,000원입니다. 이제부터 가을이 됐으니까 코끝이 빨개지면서 물이 들 아이입니다. 와 유아이가 또 봉랑이죠. 방울봉랑. 방울봉랑이가 아주 떼글떼글한 동글동글해지고 있습니다. 유아이가 묵으면 묵을수록 이 알갱이가 동글동글해서 알사탕처럼 변하는 아이입니다. 이게 지금 동글동글해지고 있고 자구를 엄청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구를 이렇게. 자구 많이 달렸죠. 와 이게 지금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라인 끝으로 싹 자주빛으로 포도숭이처럼 이쁘게 물이 들 아이고요. 이 묵은 아이들 한 번 또 데려다 길러보시고요. 이 아이들은 다 묵었습니다. 목대도 있고요. 이렇게 목대도 있습니다. 목대도 있고 방울봉랑입니다. 밑에 자구들이, 새 자구들이 엄청 올리고 있죠. 이렇게 새 순도 올라오고 있고 이런 아이들 2,000원이고 3개 5,000원입니다. 이렇게 싹 3개 합식해서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진짜 병칠해도 안 합니다. 이 아이는 진짜 깍지도 안 껴요. 이 아이는 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또 까라솔입니다. 까라솔도 키우기 즐거운 아이죠. 이 아이가 꼬집기 해놓으면요. 엄청 변식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밑에 자구도 잘 올려주는 아이고 까라솔 2,000원이고 3개 5,000원입니다. 여기는 정야도 아주 솔방울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맑은 톤으로 동글해지는 아이고 이게 달달 묶이면 이 아이가 싹 솔방울처럼 되는 아이입니다. 2,000원이고 3개 5,000원입니다. 정야가 있고요. 이 아이는 루비 틴트입니다. 루비 틴트. 우와 코끝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 게 너무 이쁘죠. 너무 귀여워요. 루비 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 엄청 좋고요. 사이즈 엄청 좋고 이런 아이들 3개 이렇게 합시해놓으면요. 이렇게 예쁠 것 같아요. 풍성하고 이렇게 3개 합시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비 틴트 3개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분홍 영월입니다. 분홍 영월이 목대가 완전 꿀벅치도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이렇게 좋아요. 얼굴은 한 3두, 4두,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이렇게 얼굴 밑에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꽤 많은 아이들도 있고 너무 좋죠. 이렇게 3개 합시해놓으면 풍성할 것 같아요. 분홍 영월입니다. 분홍 영월도 엄청 다들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요. 밑꽂이도 잘 되고요. 이 아이는 입이 하나 떨어지면요. 그대로 밑꽂이가 되는 아이입니다. 분홍 영월도 3개 5,000원이고 여기는 또 청옥입니다. 청옥도 너무 매력있죠. 이 아이도 싹 수영이 늘어지는 수영으로 푸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알갱이들이 잔잔하게 달려가지고요. 너무 귀여워요. 점점 자라면서 수영이 또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크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청옥이고요. 이 청옥은 항상 이렇게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으로 크는 아이고요. 엄청 예뻐요. 물들면 살짝 노란기도 있어요. 청옥이 2,000원이고 3개 5,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음파입니다. 음파. 음파가 또 들어왔습니다. 음파. 아얀 백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음파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막 새순도 올리고 있습니다. 바지 사이사이에서. 이런 음파도 한번 길러보시고요. 백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백분 올리고 있는 아이들이 길러면 참 매력있습니다. 이 백분으로 선크림 역할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백분으로 싹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여줄수록 이 백분이 많이 올리는데요. 햇빛을 많이 보여줄수록 이 백분으로 자기 몸을 차단을 하는 것 같아요. 보호를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음파 금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음파인 것 같습니다. 음파. 이 아이는 가격 3개 5,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또 미니 염자죠. 미니 염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니 염자가 큼직하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큼직한 이 아이가 물이 들면요. 이 코끝이 라인 끝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꽃이 핀 것처럼 이뻐요.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세계 5,000원 해드립니다. 여기 또 오팔리나가 있고요. 오팔리나도 여기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 이쁘고요. 이 아이도 또 백분을 싹 바르는 아이입니다. 햇빛을 많이 보여줄수록 이 아이도 백분을 많이 올리고요. 색깔도 이쁘고 이 아이가 아메치스랑 폴로라타가 교배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점만 싹 닮았습니다. 세계 5,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또 당인입니다. 당인. 이 당인도 엄청 매력 있습니다. 오래 묵었습니다. 이 아이가 묵었습니다. 묵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갛고요. 하얀 백분도 이쁘게 올리고 이 아이가 묵어서 이렇게 묵은 등이 당인입니다. 묵으면 이렇게 이쁘답니다. 색깔도 이쁘고 이런 아이들 딱 이렇게 합시게 해놓으면 이쁘고 했죠. 저도 여기서 4포트 합시게 했는데요.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4개를 합시게 했는데요. 너무 이쁘답니다. 5개는 좀 가분한 것 같고 화분이 넘칠 것 같아서 4개만 했는데 아주 딱 맞더라고요. 이쁘죠? 이 당인 진짜 이쁘요.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큐피트입니다. 큐피트 하살 입장 유젯트가 하살촉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삼각형 모양 하살촉처럼 생긴 큐피트가 있고요. 보라색이 매력있는 큐피트 이 아이도 2,000원이고 3개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덴트라 잼입니다. 덴트라 잼. 덴트라 잼도 인기가 너무 좋아요. 머릿수가 이렇게 많고요. 덴트라 잼 이 아이들도 보니까 적심인 것 같아요. 적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릿수가 많은 덴트라 잼이 들어있고 이 아이도 3개 5,000원 애들입니다. 이 아이는 머리가 이렇게 많아요. 우와 엄청 많죠? 덴트라 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빨갛게 물이 들면 진짜 이쁘답니다. 이 아이는 진주 먹거리입니다. 진주 먹거리 진주 먹거리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을 하면서 크는 아이입니다. 한번 길러보시고요. 2개 3개 5,000원이고요. 끝까지 갈려면 엄청 기네요. 여기는 또 핑크베라가 있습니다.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는 층수도 높고요. 무겁습니다. 이 아이도 3개 5,000원이고요. 골든글로우입니다. 아주 골든글로우도 병칠해 안 하는 아이고 입장 두툼해서 키우기 무난한 아이고 이쁜 아이입니다. 색깔도 이쁘고 이렇게 이쁘답니다. 골든글로우가 너무 이쁘죠? 골든글로우도 꼭 길러보시고요. 이 아이는 스칼렛입니다. 스칼렛 스칼렛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100분도 올리고 엄청 이 아이도 무겁습니다. 사이즈도 엄청 커요. 손톱이 진한 손톱으로 되는 아인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진하게 이렇게 점을 찍는 아이죠. 이런 스칼렛 들어와 있고 이 아이도 사이즈 대비 너무 좋아요. 가격 대비 2,000원 해드립니다. 스칼렛 2,000원이고 또 여기 십자성입니다. 남십자성입니다. 남십자성 금기가 이렇게 잘 들어있는 남십자성입니다. 이런 아이도 2,000원이고 세계 5,000원입니다. 또 넥스입니다. 넥스 넥스도 이렇게 라인쿠트로는 빨간 라인을 하는 게 너무 매력있죠? 넥스도 세계 5,000원이고요. 로우도 색깔이 엄청 이쁘게 들었네요. 로우가 로우가 이렇게 물이 들면 한 번 물이 들면 잘 빠지지도 않고요. 이 아이도 엄청 이쁘죠? 목대도 좋고요. 이렇게 얼굴은 이두로 있고요. 이두 있는 아이도 있고요. 거의 이두인 것 같아요. 거의 이두로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삼두 있는 아이도 있고 색깔은 진짜 이쁘게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 데려다 합식해서 길러보시고요. 겨우 세계 5,000원입니다. 여기는 수연입니다. 프릴수연 프릴수연인데요. 금기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여기 금기가 있죠. 이렇게 금기 있는 프릴수연이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라인 끝으로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 이렇게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이런 아이들 세 개 이렇게 합식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연이 있고요. 여기는 우주목입니다. 우주목도 목대가 엄청 좋은 이런 큰직한 사이즈의 우주목이 들어있고 이 아이도 세계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아란타입니다. 아란타 아란타도 다산의 여왕이고요. 엄청 머릿속 자구 많이 올려주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도 아란타도 한번 길러보시고요. 여기는 아흑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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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요. 아흑무 이런 아이가 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 합식하면 풍성할 것 같습니다. 2,000원이고요. 로치가 또 들어왔죠. 로치 로치가 이렇게 풍성한 이런 아이도 있고요. 머리수가 한 4두 이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4두 이렇게 돼 있는 로치입니다. 로치가 달달 묵으면 노랗게 되다가 나중에 핑크하게 됩니다. 우와 여기는 또 홍령이라고 합니다. 홍령이 에그리원이잖아요. 너무 통통하고 예쁜 이런 홍령이 들어왔습니다. 완전 통통하죠. 입장이 통통하고요. 입을 싹 오므리고 있는 모습도 멋있고요. 다 피망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와 홍령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홍령이 들어왔고 2,000원이고 색이 5,000원입니다. 사이즈 대비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팬지가 들어왔고요. 팬지가 묵었어요. 이 아이가 묵어서 노랗게 됐죠. 팬지가 이렇게 한 번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되다가 나중에 핑크하게 됩니다. 묵어야만 이렇게 노랗게 되는데요. 이렇게 묵었습니다. 예쁘죠? 팬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2,000원이고 3개 5,000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또 여기는 살구미임금 입니다. 살구미임금 살구미임금도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살구미임금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있고요. 조금 더 큰 사이즈는 2개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3개 5,000원짜리는 요아이고 2개 5,000원짜리는 또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천대전송 이렇게 생긴 아이가 3개 5,000원입니다. 천대전송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사회파도 들어왔는데요. 이 사회파도 꽃이 이쁜 아이죠. 사회파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도 3개 5,000원 해드립니다. 여기 청금장도 오늘 3개 5,000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큼직하고요. 새손 올라오는 게 너무 귀여워요. 이 청금장은 만두피처럼 만두를 빚어놓은 것 같은 이런 청금장 이렇게 들어왔는데 3개 5,000원 해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